내물왕과 김제상 편 시작하겠습니다. 삼국유사 제1권 기제1에 나오는 내용이다. 내물왕은 남일왕이라고도 한다. 제17대 남일왕 즉위 36년경인 서기 390회 외왕이 사신을 보내와 왕을 아련하고 말하였다. 저희 임금님께서 대왕께서 신성하시다는 말을 듣고 신등에게 백제의 죄를 대왕께 아래라고 하셨습니다. 원하옵건대 대왕께서는 왕자 한 분을 보내주시어 저희 임금님께 성의를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왕은 셋째 아들인 미의 미토이라고도 한다. 에게 외국을 방문하게 하였다. 당시 미의의 나이는 10세에 불과해서 말과 행동이 아직 미숙하였기 때문에 내신 박사람을 부사로 삼아 함께 보냈다. 그러나 외왕이 이들을 억류시켜서 30년 동안이나 돌려보내지 않고 있었다. 눌지왕 3년인 김이석이 419회 고구려 장수왕 이사신을 보내어 왕을 아련하고 말하였다. 저희 임금님께서 대왕의 동생 보혜께서 지혜와 재주가 뛰어나다는 말을 들으시고 서로 친하게 지내기를 원하여서 특별히 소신을 보내어 간청하게 하셨습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두 나라가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매우 다행스럽게 여겼다. 그래서 동생 보혜에게 고구려에 가도록 명하고 내신 김무할을 보좌관으로 삼아 함께 보냈다. 그러나 장수왕도 이들을 억류하고 돌려보내지 않았다. 눌지왕 10년을 쭉 서기 425회 왕이 여러 신하와 나라 안에 여러 호걸들을 불러 모아 친히 잔치를 베풀었다. 술이 세 번 돌고 온갖 음악이 연주되었는데 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옛날 아버님께서는 성심으로 백성들을 돌보셨기에 사랑하는 아들을 동쪽에 외국에 보냈다가 다시는 보시지 못하고 돌아가셨소. 또 짐은 왕위에 오른 이래로 이웃나라의 군사가 너무나 강하여 전쟁을 그칠 날이 없었는데 고구려만이 화친을 맺자고 말하였으므로 나는 그 말을 믿고 동생을 고구려에 보냈소. 그런데 고구려도 동생을 억류시키고 돌려보내지 않고 있소. 짐이 아무리 부기를 누린다 해도 일찍이 단 하루 잠시라도 이 일을 잊은 적이 없고 울지 않은 날이 없었소. 만일 두 동생을 만나 함께 선왕의 사당에 감사드릴 수 있다면 나라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을 것이오. 누가 이 일을 이룰 수가 있겠소? 이때 모든 신하들이 함께 아뢰었다.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슬기롭고 용맹스러운 사람만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삼나군 의태수인 재상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사옵니다. 그래서 왕은 재상을 불러 물었는데 재상이 두 번 절을 하고 아뢰었다. 신이 듣기로 임금에게 근심이 있으면 신하가 욕되고 임금이 욕을 당하면 신하는 그 일을 위해서 죽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일에 어렵고 쉬운 것을 따진 뒤에 행한다면 충성이 아니고 죽고 사는 것을 헤아린 뒤에 움직인다면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신은 비록 못났지만 원하옵건대 명을 받들어 행하게 싸웁니다. 왕은 그를 매우 칭찬하고 술잔을 나누어 마시고 손을 잡은 뒤 헤어졌다. 재상은 왕의 앞에서 명을 받고 곧장 북해 길로 떠났다. 옷을 바꾸어 입고 고구려로 들어가 보혜가 있는 곳으로 가서 함께 도망갈 날짜를 약속하였다. 그리고 먼저 5월 15일에 고성의수구에 와서 배를 준비해놓고 기다렸다. 약속한 날짜가 다가오자 보혜는 병을 핑계로 대고 며칠 동안 조회해 나가지 않았다. 그러다가 밤중에 도망쳐서 고성의 바닷가에 이르렀다. 고구려 왕이 이를 알고 수십 명을 보내어 뒤쫓게 하였는데 고성의 이르러 보혜를 따라잡았다. 그렇지만 보혜가 고구려에 있을 때 늘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군사들은 그를 불쌍히 여기어 모두들 화살촉을 뽑고 쏘았다. 그래서 드디어 죽음을 면하고 돌아올 수 있었다. 늘지 왕은 보혜를 보자 더욱더 미애가 보고 싶어서 한편으론 기뻐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주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마치 몸 하나에 팔 하나만 있고 얼굴 하나에 눈 하나만 있는 것 같구나. 비록 하나를 얻었지만 하나는 잃었으니 어떻게 마음이 아프지 않겠소? 이때 재상은 이 말을 듣고 두 번 절을 하고 임금님께 아직 인사를 하고 말에 올랐다. 그리고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출발하여 곧장 율포의 해변에 이르렀다. 재상의 아내는 이 소식을 듣고 말을 달려 율포까지 쫓아왔지만 남편은 벌써 배에 올라타 있었다. 그 아내가 간절하게 불렀지만 재상은 단지 손만 흔들어 보일 뿐 배를 멈추지 않았다. 재상은 외국에 이르러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였다. 계림의 왕이 아무런 죄도 없는 제 아버지와 형을 죽였기 때문에 도망쳐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외왕은 이 말을 믿고 재상에게 집을 주어 편안히 살 수 있도록 하였다. 재상은 늘 미해를 모시고 해변에 나가 논일다가 물고기나 새를 잡으면 매번 외왕에게 바쳤다. 외왕은 매우 기뻐하여 조금도 이들을 의심하지 않았다. 마침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끼자 재상이 미해에게 말하였다. 떠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갑시다. 신이 만일 함께 간다면 외나라 사람들이 이를 알아채고 쫓아올까 걱정됩니다. 원하옵건대 신은 여기 남아서 추격을 맞겠습니다. 지금 나는 그대를 부영처럼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대를 버리고 혼자 갈 수 있단 말이오? 그러자 재상이 말하였다. 신은 공의 목숨을 구하여 대왕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어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리고는 술을 따라 미해에게 드렸다. 당시 계림 사람 강구려가 외국에 있었는데 그에게 미해를 따라 가게 하여 보냈다. 그리고 재상은 미해의 방에 들어갔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사람들이 방에 들어가 보려고 하였지만 재상이 나와 이를 말리며 말하였다. 어제 사냥을 하느라 말을 타고 달렸는데 병이 심하게 나서 아직까지 못 일어나셨다.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야 주변 사람들이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다시 물어보았다. 그러자 재상이 대답하였다. 미해 공이 떠난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 주변 사람들이 외왕에게 달려가 이를 보고하였다. 왕이 기병을 시켜 쫓게 하였지만 따라잡을 수 없었다. 그러자 재상을 가두어 놓고 신문하여 물었다. 너는 어찌해서 너희 나라 왕자를 몰래 보냈느냐? 재상이 대답하였다. 나는 계림의 신하이지 외국의 신하가 아니다. 이제 우리 임금의 뜻을 이루려고 했을 뿐인데 내 어찌 그대에게 말을 하겠는가? 외왕은 화가 나서 말하였다. 지금 너는 이미 나의 신하이다. 그런데도 계림의 신하라고 한다면 반드시 온갖 형벌을 가하겠지만 만일 외국의 신하라고 말한다면 반드시 큰 상을 내려주겠다. 그러자 재상이 말하였다. 차라리 계림의 개돼지가 될 지언정 외국의 신하가 되지는 않겠다. 차라리 계림의 매질을 당할 지언정 외국의 벼슬을 받지는 않겠다. 왕이 화가 나서 재상의 발바닥 살갗을 벗겨내고 갈대를 베어 놓고 그 위를 걷게 하고는 지금도 갈대 위에 피 흔적이 있는데 세간에서는 재상의 피라고 한다. 다시 물었다. 너는 어느 나라 신하인고? 계림의 신하이다. 그러자 또다시 뜨거운 철판 위에 세우고는 어느 나라 신하인지 물었다. 계림의 신하이다. 외왕은 재상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목도에서 불에 태워서 죽였다. 미에는 바다를 건너와서 강구려에게 먼저 나라에 알리도록 시켰다. 왕은 놀랍고 기뻐하여 백관에게 명하여 구럴력에서 맞이하도록 하였다. 왕이 친동생 보혜와 함께 남쪽 교회로 가서 맞이하고 대거리 들어와서 연회를 베풀었다. 그리고 나라 안에 죄수들을 모두 용서하여 풀어주었다. 재상의 아내를 국대부인으로 책봉하고 그 딸을 미해 공의 부인으로 삼았다. 식견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옛날 한나라의 신하 주가 가 형양에서 초나라 병사들에게 포로가 되었다. 항우는 주가에게 내가 내 신하가 된다면 말로 구해 봉해 주겠다. 하였지만 주가는 욕을 하면서 굴복하지 않다가 초왕에게 살해되었다. 재상의 충성은 주가보다 못할 것이 없다. 애초에 재상이 외국으로 떠날 때 부인이 이 소식을 듣고 쫓아왔으나 따라잡지 못하자 망덕사의 문남쪽 모래 사장 위에 이르러서는 드러누워 길게 울부짖었다. 그래서 그 모래를 장사라고 한다. 친척 두 사람이 부축해서 돌아가려고 하였는데 부인이 다리를 뻗고 앉아 일어서지 않았다. 그래서 그곳을 벌지지라고 한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부인은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을 참을 수 없어서 새 딸을 데리고 치술령 위에 올라가 외국을 바라보고 통곡하다가 죽었는데 곧 치술신모가 되었다. 지금도 사당이 남아있다. 이상 3국 유사에 실린 내용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